앨범 아이쿠 여러분 이제 더우시죠? 아니요? 아니요 확실히 가을이 오고 있나봐요 그쵸, 설마죠 역시 이렇게 다같이 즐겨주니까 하나도 힘들지 않은 것 같아요 그쵸? 저희 진짜 뒤에 댄스방 5등생! 어디에 계셨어요? 저희 안무 쳐주셨거든요 오줌감이네요 역시 최고입니다 대단해요 어? 뒤엉 쳐주고 있어요 어? 누가 안 덥다고 그랬죠? 일어나주세요 일어나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 다음 곡을 더 준비했잖아요 그쵸? 수요곡일까요? 여러분 듣고싶은거 있나요? 다양한데요 딱 한 곡만 듣고 싶은데 어떤 노래가 좋을까요? 약간 이렇게 이렇게 나눠주는건 기분 타네요 유리구두 유리구두 나왔어요 유리구두 유리구두 가르는 수주 유경씨 그럼 남아서 한 곡 더 보여주세요 안녕 죄송합니다 저희 다음 곡은 위고 준비했는데요 이제 여름이 다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즐겨 붙였어요 이제 추석을 또 앞두고 있는데요 이 옆에서 포천 농산물 축제 한마당도 한다고 하니까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아 그리고 여러분 저희 위보라는 곡에서 따라 불러주셔야 되는 구간이 있어요 네 맞아요 어디죠? 최고입니다 알려드리지 않아도 너무 잘해주셔서 감동이네요 그러면 저희 마지막 인사 드리면서 이거 드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진짜 마지막 곡이에요 여러분 맞습니다 그래서 진짜 마지막이니까 마지막 인사까지 즐겨주셔야 돼요 알았죠? 네 지금까지 프로리나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돌아 봐요 따라 불러주세요